왜 하필 남해인가? 생활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진짜 잘하실 거예요. 아우 안녕. 베르르 오고. 여러분 진짜 저희가 와서 썸을 타고 있어요. 아침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진짜 아침에 갑자기 구독자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맛있는 남해 유자빵과 딸기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야 뭐해. 남산세에서 해야지. 감사합니다. 남해. 언니 유자. 출발하겠습니다. 남해 열차 출발하자. 정말 예쁘죠? 유자야 유채꽃이 지금 진짜 오른쪽 파고. 진짜 맵다. 우리가 처음 왔던 때랑 다르다. 소가 이렇게까지 다 나와있다고? 우와. 길가에 소가. 오 눈 맞으셨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가겠습니다. 이런 거 찍어주세요? 응. 원래 다 이렇게 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 잘못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안전한 상황에서. 내 시야가 많이 확보가 되고. 반대차 저의 반대. 뭐야. 왜 무시해. 말도 끝까지 들어야지. 잘 마. 이렇게 꽃이 많아요. 누가 셀카를 못 가야겠어요? 새로 샐카로. иш이 안 찍혀. 지금 가게에 처음. 따라고 간판부터가 힙하고 아주 그냥 미쳤구만. 여기는. 다 포. 다 포. 오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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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셋, 셋. 되게 오랜만에 여기 다 젊은 사람들 같아요. 아 뭐 그니까. 인티지하고 뭐든. 제 3. 여기가 수험장이 됐어요. 어? 수험장이 됐어요. 수험장이 된다고요, 여기가? 비운다. 미쳤다,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베이컨 봐. 와. 감튀도 진짜 무슨 싫어하고. 야, 여기 힙하네,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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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또 와클리에 와클리에 그런 걸 모른 거야. 먹렀나보다. 한 번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데? 이거를 먹어 봐. 좀 더 맛있어. 흐름. 동양적 상. 이거 caught it. 뭐야 여기? 이런 거 같아. 너무 좋다. vẫn 여기 앉을까? 뭐야 뭐야. 야옹아. 안녕. 안녕. 아 귀여워. 이거 보리러 왔어. 야옹아. 야옹아 안녕. 찬란하다. 귀여워. 야옹아. 야 이거 모델 아니야? 모델 해주고 있는데 계속. 너무 귀여워. 나른한 오후.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카페. 나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나메살이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치. 첫 번째. 왜 하필 나메인가? 두 번째. 한 달 동안 지내는 생활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지. 이런저런 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풀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남해에 온 이유. 한 달 살기라는 컨텐츠를 제가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남해 카페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또 한 달 동안 남해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하면서 남해 군에서 3S 봉을 썸 살아보기라는 그런 관광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신청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카페에서 하는 거는 떨어졌어요. 남해 군에서 하는 남해 한 달 살기에는 이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숙소비만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숙소비가 제일 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많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자. 하늘 한 번 찍어주고요. 네. 어쨌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더 하자면은 3S 봉을 썸 남해 살아보기라는 이 관광 사업은 SNS 혹은 블로그 혹은 유튜브에 포스팅을 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사업인데 모두를 이제 저희한테 이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숙박비 그리고 체험비 이렇게 두 가지만 줘요. 그래서 숙박비는 한 팀당 1일 5만원 최대 5만원이고 체험비 체험비는 1인 5만원 내지 8만원 저희는 일단은 3월 거래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온 거고 6월 그리고 9월에도 신청을 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남해 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의할 점 아 맞아 정말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선불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명수증을 청구해야 그때 다시 이제 그 숙박비랑 그 체험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돈이 있긴 있어야 된다. 네. 신용카드를 써야 된다. 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희가 여기 와서 썸을 타고 있어요. 아니요. 어? 남해랑 하핫 그런 억울어도 싫다 나는 진짜 그런 그 이게 무슨 억울어야 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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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미친듯이 이것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백손을 든 총원 이런 것까진 아니잖아 그래 그러면 이제 하나 네가 그것만 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 보면은 그 다시 기본 그릇도 켜볼래? 넓게? 거기 보면은 그 체크하는 거 두 대 보여? 내가 응 구속 틀리려고 너 얘기해 네가 지금 찍고 있는 거잖아? 어 하 Direct Sui 하나 너 지금 진짜 아름다운 곳에 있어 요 약간 어 진짜 귀여워 죽겠네 저거 얘 완전 얘 이것저것 다 보인다 얼굴에는 약간 리트리버도 보여 약간 다리도 짧은 게 다크스운스도 있고 리트리버도 있고 너 여기 살아? 그런가 봐 안녕 약간 지금aros WizKid도 있다 그러게 지금 다 있어 다 있지 왼쪽? 하늘에 몇몇이 있대? 오른쪽 왼쪽 가볼까 먼저? 안녕 야 우리 어디부터 갈까? 시골 자부르종! 어! 여기로! 숨바꼭질길? 콕콕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콕콕 숨어라 콕콕 숨어라 콕콕 하하하하 잘하네 생각보다 진짜 좋은데? 기분 잘하나기 좋은데 같아 숨바꼭 약간 오른쪽 위로 하야지 위로 해가지고 밑으로 쏴야지 맨날 혼나요 제가 역사편 드리면은 아 그건 안돼 헉 어떡해 달팽이가 아니라 돌 아 진짜 솔직히 너무 달팽이 달팽이가 말라서 죽은 줄 알았더니 껌이랑 돌이 붙어있네요 다 낫겠어요 네 뭐야 다 홀챙이 봐 야 홀챙이 봐 우와 너무 징그러워 여기 다 있어 우와 진짜 징그러워 우와 모자이크 풀어드릴까요? 하나 둘 셋 짠 우와 진짜 징그러워 이거 지금 약간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진짜 징그러워 나 이거 영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 진짜 이 꽃 너무 예쁘지 우와 나 진짜 이 꽃 너무 갖고싶다 어? 따면 안되지 진짜 내가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따다 낫잖아 이렇게 또 오제 손이 딱 느끼는거야? 아 만지지마 아 만지지마 아 만지지마 아 만지지말라고 안좀 000 00 00 00 00 00 저희 다랭이마을로가요 네 근 돈 좀 내라고 저요テ ven 다 드릴게요 prá Identity 1930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